똑같은 초상이면서 뭐하는... 나도 레디였어요 시원한 소리가 레디 아니었던 애들 왜 그러는데 예? 갑자기 왜 저한테 드릴 건데요? 아 근데 진짜 이거 안 했지! 아니 애기 셋인데! 지금 왜 이렇게 못해요? 살고 있는 사람? 도매님 말인 거죠? 혹시 남자예요? 캐리 캐리야! 캐리라고 이 새끼라... 아나? 에이! 와우! 지금 공연이 끝나고 부탁드립니다 제네가 뭘 할지 생각하느라 머릴... 캐리! 캐리! 꺄! 야! 왜 뒤에 빠져있는 거야 제트야? 아니 진짜 왜 오른쪽 가라 안 먹는 거야? 아니 메인네 남아서 뭐하게? 1, 2, 3, 4, 5라운드... 6라운드 동안... 왜 오른쪽 각을 안 먹어? 아니 드론으로 여기까지 백사체크 되는데 왜 이 각을 안 먹는 건데? 백사체크하면 뭐해? 왜 징징 되는지 모르겠고... 와 진짜 말을 아예 안타하는... 왜 지는지 모르지 레디들... 녹화번 다 돌려줄까 진짜? 피드백 해줄게 야 디코드로 와봐! 야! 초3! 초답! 똑같은 초3이면서 뭐하는... 나도 레디였어요... 시원한 소리가 레디 아니었던 애들 왜 그러는데... 예? 갑자기 왜 저한테 디를 놓으래요? 저게 2명 남았어... 응! 혼자 서랫 누르고 포기 다 해놓고... 이제 와서 징징거리고 진짜 개민패다... 와 디오라 그냥 서로 무릎 빨고 저거 빼네 그냥... 그렇다고 게임을 안 하는 놈이나... 개판이다 개판... 근데 그 와중에 킬조이 개불쌍한 거 알아? 하하... 킬조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? 나도 같이 불쌍하다고요? 아니요 저 안 불쌍한데... 왜냐면 아이소 차이가 두 배가 나잖아요... 그러니까 나도 나쁜 녀석 축에 드는 거예요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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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중학생 듀오 그냥 마음에 안 들고... 얘도 뭐... 팀원 뭐 안... 뭐 그런 게 있으면은... 먼저 얘기를 하면 되잖아... 화부터 내고...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... 아 나 안 해... 한국 썰은 올려버리고... 얘도 좋은 건 아니다... 지금부터... 진짜 쇼부다... 잠깐만... 상대 레이나 주하 아빠? 누군가의 아빠가 되려면 그래도... 최소... 30대 중후반... 40대 초반 정도...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... 그렇다면 조금 피지컬 이슈가... 있을 것으로... 예... 생각이 됩니다... 렛츠고... 너 왜 적발견지? 침 확실하다... 애들아... 정말 잘 했어요... 야 근데 건 총 라운드는... 나가저기 3킬했어... 이게...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... 시작이 방이다.. 라는거 있잖아? 시작이 많이 걸어 이게 스팅어거든. 하아 나 이게 스팅어거든. 쉬운 게 아니거든. 우리가 너무 심했나? 이렇게 스팅어가 이렇게 맛있는 극혁이.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공수 교대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. 딸 수 있을 때 따놔야 돼. 근데 여러분 잘 봐. 쟤 6대 0이다. 약속의 그라운드야. 6대 0이면은 잘해보자고. 상대가 기가 막히게 딱 첫 라운드 따는 딱 그 순간 아니야. 이거 봐야 해. 적군이 한 명 남아. 나이스. 나이스. 오 이겼네. 헤헤헤헤헤헤헤헤. 연락 투하. 조심해. 상패하네. 빠짐 빠짐 빠짐. 몇 분이. 한 명 남아. 나이스 메인. 이거 마지막 오프. 나이스. 아 이거 딱. 에이스 하는. 살짝 그림이 있긴 했는데. 아쉽다. 절약왕 달성 공격팀 승리 야후! 아니 근데 이거 게임이 웃긴다니까 아까 처음에는 아이스박스는 정말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13 대 2로 저희가 졌는데 그 게임이 끝나니까 또 13 대 2로 우리가 이기네 근데 이득이에요 왜냐? 졌을 때는 19점 깎이고 이기면 22점 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3점씩만 모아도 갈 수 있다 판수 박치기가 바로 이런 느낌이죠 가보자고 네? 님들 같이 했더니 점수가 깎였어 엄청 많이 깎였어 6점이 깎였어요 최근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거 체인버 트롤이잖아 저거 체인버 트롤이잖아 나는 거야 응 던질게 아마 너 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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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원 선택할 때 걸으자라는 이제 좀 마인드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 왠지 던질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뭐 좀 다찌하고 이 사람 쉽게 포기할 것 같은데 다찌하고 이랬거든요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팀원 안 만나기 오버워치 같은 거 그런 기능 있으면 좋은 애들 님들 물론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뭐 별 수 없지만 그래서 좀 걸을 수 있는 하 응 짜증나 싸움은 다 똑같아 바이스 재밌다 악기 같아 악기가 말하는 거 같아 약간 뭔지 알아? 의미 다채롭다 사람이 아니 놀리는 거 저 놀리는 거 아닌데 왜 아닌데 좋아서 그런 건데 얘는 일렉기타 같아 바이스는 아우 나도 사이트 보고 싶다 미드 안 보고 싶어 오늘 조용히 파니까 다같은 그릇 경헤 뭐 재미있었어? 이제 애차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네 팀 아이고 연막 조정 빨리 한 명 남았을까 증빙고양 여러분 저도 메인 맞으면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? 저도 사이트 보면 나쁘지 않게 해요. 오케이? 야 몸샷? 여러분 몸샷 쐬도 초월자 졸라 쉽게 와요. 예 아시겠어요? 불멸들도 몸샷 졸라 쐬요. 애들 뭐한테 그러면 천상계 레리언트들 하고 싶어요. 저한테 바라지 마시라고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미안. 하지 않면. 타이크를 설치했어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띠야. 와우. 공연이 끝나고 부탁드립니다. 쟤네가 뭘 할지 생각하느라 머릴... 캐리. 캐리. 꺄. 캬. 캐리. 좋았어. 적팔. 한 명 남았습니다. 거기 하나 부담해. 나이스. 캐리야. 내가 가자. 캐리라고 이 새끼라. 아 나 크롭이랑 시리프 좀. 그것만 안 해도 멋진데. 야. 이걸 안 한다? 그럼 난 내 자신이 너무 될 수 없어. 더 참을 수가 없어. 혼자 뿌듯해하는 그 느낌든 그게 더 역겨워. 컷. 하이티 하이티 하이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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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이거 아니지. 아니 애 셋인데. 억울해. 우리 바이스 억울해요. 사이트 사이트. 상표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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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펌킹. 형이 형이 ос Any popping? 영 academically. 내가 먼저 내가 먼저. 나이스. 나이스 cùng. 나이스아 wide. 하셨어요? 다행이다 진짜. 진짜 다행이다. 아싸 35점이다. 캐리 캐리. Barackaniesty 하나지 요마 플리스 요마 플리스 잘하시더라고요?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까비 몰라 얘들아 어집이 졌는데 어집이 되돌릴 수 없어 재밌게 해 지금 왜 이렇게 못해요? 우메님 우메님 말인거죠 혹시 남자에요? 왜 저러는 거야? 어음 공격팀 승리 도망칠 곳은 없다 대외로 길 장관 아니야? 저 40킬하면 어떠시려고 그러세요? 그럼 40킬 해볼게요 1등 해버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든 언니 사랑해 헐 대박 멋진거 아니야?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노턴 고맙습니다 이틀 왼쪽 어우 진고 아군 지민 워 해수사도 못 때리잖아 너네는 재밌었어? 한 명 남아 죽겠어 60등이면 해수미 10단폭 플로그 정도는 진짜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